자 코딱지가 너무 더럽다 자 콧구멍 한번 볼까? 아 콧구멍이 콧구멍이 없는데? 이사람이 우리 지아는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아 콧구멍이? 우리 지아 콧구멍이? 벌렁 벌렁 아니 우리 지아 콧구멍 콧구멍이 하나도 없는데요? 할머니 할머니 으아니구멍 으허허허핳 우리 지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그래서 욥긋잎 지아야 너 얼마 Bake 지아야 할머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러는데 지하 코딱지가 요만한거 나는데 코딱지를 먹을꺼야? 코딱지를 먹나요? 아 더러워 지하 코딱지를 먹나요? 안 먹어요? 아 더러워 먹었다 코딱지를 먹었어요? 코모는 코딱지 안먹어요? 안 먹어요 샤흔는 코딱지를 먹어요? 네 아이 드라로워라 코딱지를 먹어요 코딱지 먹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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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흥분하세요 아이고 모셔와라 코딱지를 먹으시다니 할머니! 할머니! 으아악! 할머니가... 지아야 할머니한테 너희 간다고? 우리 지아를 잡으러 가자! 지아 잡으러 가자! 할머니! 우리 지아 할머니한테 가자! 아가씨, 우리 뽀뽀나 한번 합시다! 뽀뽀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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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아, 우리 지아 아까 지금 과흥분 하셨네요. 과흥분! 흥분하셨습니다. 우리 지아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아유, 오케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